시사영어 1일 1문 The New York Times Friday, May 27, 2022 주요 후위를 살펴봅니다. Diverges from 어디에서 분리되다 여기 diversion은 DI 분리 이탈입니다. D-I, D-E 이런 것은 Scarcity 생필품의 부족사태 Room은 서서히 나타나다 어렴풋이 나타나다 주로 부정적인 것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Gripped by, 몸에 사로잡혀서 그립은 꽉 잡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의성어의 태어죠. 우리말로 꽉 하면 영어의 그립입니다. 그립 꽉 이렇게 해서 여기 worker는 애쓰다 Stave off는 막다, 물리치다, 피하다 Short supply, 공급 부족 Slightly, 약간 Lucrative, 돈이 되는, 쓰지만는 Projected, 예상되다 Pivot away from은 어디에서 벗어나다 여기 피벗은 원래 회전축입니다. 회전축을 중심으로 방향을 돌리다는 말인데 여기서 어디에서 벗어나다 As Russia diverges from the global economy Soviet-style scarcity looms As 머무하는 가운데 머무하는 상황에서 Russia가 diverges from 어디에서 분리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로부터 분리되는 상황에서 Soviet-style 구소련-style의 그런 scarcity 생필품 부족 사태가 Rooms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다 Creeped by heavy economic sanctions And increasingly isolated from western suppliers Russia worked on Thursday To keep its factories and businesses running And stave off a return to Soviet-era's curiosity Creeped by 몸에 사로잡힌 채 Heavy economic sanctions 심한 경제 제재 조치에 사로잡히고 또 또 무한의 상황 Increasingly isolated from western suppliers 서방 공급업자들로부터 점차 고립되어가는 상황에서 Russia worked 러시아는 애썼다 여기 워크는 그냥 뭐 노력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애쓰다 혹은 뭐 고전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n Thursday 목요일에 뭐하기 위해 애썼습니까 Keep 뭐 뭐 뭐 running 하면 무엇을 계속 가동시키다는 말 그 공장과 사업체들을 계속 가동시키기 위하여 또 뭐하기 위해 Stave off는 역시 To keep to stay off 이렇게 걸립니다 Stave off는 막다 물리치다 피하다 Return to Soviet era scarcity 구설의 시대의 그런 물자 부족 사태로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애썼다 고전했다 Basic items from paper to buttons are in short supply Basic items 기본적인 품목들 From paper to buttons 종이에서 버튼까지 이런 기본적인 품목들이 are in short supply 공급 부족 상태이다 Prices of consumer goods have been soaring with the inflation rate rising to 17.8% last month before dipping slightly Prices of consumer goods 소비자 물가가 have been soaring 지솟다 지솟았다 소 하면은 쑥 올라가다 일종의 의성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어떻습니까 with the inflation rate 인플레이션 유리 rising to 17.8% last month 지난달에 17.8%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뒤밤에는 물에 담그다 멋들 쿠다 약간 슬라이트리 약간 떨어졌습니다 Sales in the lucrative energy sector while still high are projected to fall as European customers begin to pivot away from Russian oil Sales, 판매, 매출 in the lucrative 돈이 되는 수지 맞는 이 에너지 분야의 그런 판매 이것이 while still high 아직 여전히 높긴 하지만 projected 예상되고 있다 to fall 떨어질 것으로 에서 뭐하는 상황에서 European customers 유럽 고객들이 begin to pivot away from Russian oil 러시아 오일에서 벗어나다 자 이제 러시아 오일을 사지 않겠다고 지금 결의를 했죠 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irlines cut off from Western manufacturers are searching for spare parts 항공사들 러시아 항공사들은 cut off from Western manufacturers 서구 항공기 제작사들 로부터 차단된 상황에서 거래가 끊어진 상황에서 자 이 항공사들이 are searching for 찾고 있다 spare parts AB 부품 자 이런 것을 찾고 있다 이제 AB 부품이 바닥이 나고 부품이 없으면 이제 항공기가 운행을 할 수가 없죠 항공기란 것이 끊임없이 정비하고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품을 교체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AB 부품이 다 바닥이 나버리면 항공기가 운행하기 힘듭니다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것은 모스크바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입니다 철수를 했죠 32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맥도날드 이외에도 러시아에서 철수한 대표적인 기업들 스타벅스 코카콜라 그 다음에 세계적인 석유 회사들 BP 브리티스 피트로리엄 엑소모빌 셸 그 다음 IT 회사들 애플 구글 삼성은 조금 애매합니다 물품 공급은 중단을 했는데 아직 철수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애매하죠 그 다음 IBM 틱톡 틱톡은 중국 회사입니다 쇼츠로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도 특이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회사들 유명한 회사들 다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철수를 안 한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자기들만 여기 이제 영업하다 보면 전세계적으로 불명운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답니다 오늘 회사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영어 1일 1문